이번 사연은 시댁과 연 끊고 3년만에 다시 왕래를 하러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말아라길래 군소리 없이 다시 연 끊겠다 말하고 돌아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댁과 연 끊은 지 3년이 지나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 시댁과 다시 왕래를 했다가 결심을 굳힌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봐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도리를 운운하는데 도리는 아랫사람만 지켜야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을 가득 안고 태어난 분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은 본인에게 예의와 도리를 다해야 하고 본인은 남들에게 예의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위대한 어머니이자 현모양처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본인이 편하고자 가족들을 희생시킨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싫었나 봐요. 명절 때는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가슴이 두근거렸고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도 몰랐습니다. 시댁을 괜히 꺼려하는 마음에 내가 일어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내가 성격이 좋지 못해서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저는 성격이 예민하다는 말을 듣곤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정반대로 좋은 분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놓아도 시아버지는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대요.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시아버지는 직접 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다가 3년 만에 다시 왕래를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100%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아버지가 짠하다는 마음이 든 것이 정말 컸어요. 시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를 안 하냐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할 말도 딱히 없는데 매일 전화를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는 것이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랍니다. 하는 수 없이 매일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제가 전화를 하면 시어머니는 화가 난 사람 같았어요. 기분 나쁘다는 듯이 툭툭 내뱉는 말이나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안부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 시아버지는 전화를 하면 자상하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지 등을 물어봐 주셨어요. 시어머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얘기를 해도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와는 통화하기 싫지만 안부 전화는 해야 한다고 하셔서 시아버지께 더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매일 안 하냐고 하시면 시아버지와 통화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안 했다고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따로 전화를 해야 하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매일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날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죠.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안 했다고 또 뭐라 하실 것 같아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열 번 정도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늘 매일 전화를 안 한다고 저에게 불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통화할 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용건을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버무리듯 말해서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시댁의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려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 것이었겠죠. 그래서 시댁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한참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매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댁에 자주 가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친정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가 늘 궁금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면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 해야 한다고 귀에 모시박히도록 말씀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댁보다 친정에 더 자주 가면 뭐라고 하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도 친정에 그리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는 자주 했지만 매일같이 통화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남편도 결혼 전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본가에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시댁에 제사가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냥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었고 시고모님들이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울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건 정말 정반대였어요. 남편말로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남편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사음식 차례음식도 하지 않았대요. 할머님과 큰어머님께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댁에 잘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시집살이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님은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큰어머니나 고모님들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몇 번 뵙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가 어른들을 참 나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본인 할 말 다 하셨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자식들을 잘 키워서 아들 둘이 참 착하게 잘 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끼리 우애도 좋아서 저도 동서랑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 성품을 보고 자라면서 닮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어머니는 좋은 건 전부 본인 탓이고 안 좋은 건 전부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서도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참다못해 동서에게 시어머니 흉을 받는데 동서는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의심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어 동서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의심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남 뒤에서 흉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제가 시댁과 연을 끊기 1년 전쯤에 동서가 먼저 시댁을 멀리했어요. 저처럼 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로또 2등에 당첨된 일이 있었는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서 비싼 소고기를 샀습니다. 동서 친정에도 똑같이 했대요. 식사자리에서 저는 동서가 착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소고기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가 꽁돈이 생겼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동서를 괴롭혔더라고요. 동서한테 시어머니가 당첨금의 반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동서는 시동생을 통해 거부의 뜻을 전했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전화해서 배은망덕한 연이라고 막말을 했다네요. 동서가 배은망덕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돈 생기면 시어머니와 반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동서는 그래도 시댁에 완전히 발길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연자 들어가는 욕 들었으면 시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제가 한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계기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 모인 자리에서 저와 동서에게 좋은 남편 만나서 너희는 복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시어머니에게 그렇긴 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복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 듣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본인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니에게 대들다가는 정말 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 때까지 계속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안 갔던 거예요. 남편도 시댁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시아버지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통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평생 시댁과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시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다시 시댁과 왕래를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는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네가 철드나 보다 이러시더군요. 이 말에 저는 표정관리도 안 되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시는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던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받아줄 부모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찾아왔나 보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어머님께 사과할 일도 없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시어머니께 다시는 찾아올 일 없을 것이고 연락드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혹시나 하고 찾아간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으로 며칠을 보냈네요. 시아버지와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시아버지와는 따로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도 되는 거겠죠. 확신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까요? 시아버지가 참 대단한 인격자인 것 같네요. 스니님 정신건강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스니님이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여기 이 내용은 3년 동안 연을 끊고 있다가 다시 찾아갔더니 이 시어머니가 사과하라고 너 그동안 나랑 연 끊고 살면서 뭐 좀 느낀 거 있니? 막 이러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다 용서를 할 거다. 갑자기 쿨한 여자야. 갑자기 쿨한 시어머니야. 기분파야?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길래 그냥 더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시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또 다쳐갖고 확 또 다쳐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냥 나 와버렸다. 뭐 이런 사연이네요. 아이고 3년 동안 이제 시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냈더니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남편 봐서 아이들 봐서 또 여기는 시아버지가 또 좋은 분이래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봐서 그렇게 다시 왕래를 해볼까 해갖고 시댁을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래는 거죠. 사과를 하면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내가 안 받아주겠니? 근데 스니님은 사과하러 간 게 아니거든. 시어머니가 이 정도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찾아간 거겠죠. 근데 그렇게 막말을 들으니 그냥 또 마음이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마음도 안 생긴 거야.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근데 또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 시어머니가 또 막말을 또 했다는 거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 너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난 너 필요 없다. 난 네가 싫다. 근데 또 찾아갈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아. 그건 자식들도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자기 친부모라도.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스니님이 보기에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사람을 독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다 할까. 그냥 시어머니는 이기적인 마음을 안고 태어난 사람 같들해. 참 참 표현 한 번 참 독하다. 그쵸? 그러니까 막 남들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예의를 다 해야 되고 자기는 남들한테 나오는 대로 막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특별 존재야. 시어머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자기는 늘 특별하고 자기 앞에서 늘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해야 돼. 자꾸 그러길래 아니 그따위로 살 거면 어? 왜 인간 세상에서 살아? 인간 세상에서 살 거면 다 공평하게 사는 건데 그렇게 신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으로 살아. 아, 나 이 사이다 말아. 아, 나 지금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집안에 뭐 그런 우한 사정 속사정 말 못할 사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있겠죠. 네 그래갖고 그 시어머니한테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그런 위대한 어머니처럼 말을 했대요. 그리고 현모양초고 근데 그게 너무 반대됐다는 얘기야. 이 스니님이 보기에 물론 사람이 누구한테 누가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빼고는 다 잘해.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다 좋은데 나를 유독 미워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를 어쨌든 미워해. 그럼 그 사람이 다 안 좋아 보이거든? 그 사람 능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도 다 가식으로 보여. 감정이 상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거를 떠나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지켜본 결과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니님이 쭉 적으신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늘 전화강요를 했대요. 그 늘 나오는 레파토리 있죠. 시집살이의 그 첫 번째 전화강요. 그리고 명절 때는 한 한 달 전부터 이 스니님이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리고 시댁의 어떤 명절이 아니라 그냥 갈 일이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막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막 그랬다네요. 근데 이 스니님이 왜 그랬는지도 몰랐대. 이제 신혼 때는 몰랐겠죠. 이런 반응이 나한테 왜 생기는 거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스트레스의 근원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괜히 내가 시댁을 꺼려하는 마음이 그냥 며느리라서 괜히 친구들한테 그 세뇌를 받아서 시댁은 어려운 자리다. 시댁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거라고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니님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인 것 같아.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이스니님한테 넌 성격이 너무 예민해 이런 말을 자꾸 했나봐. 그래서 내가 성격이 예민하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세뇌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나? 이런 의문점을 가졌대요. 근데 그런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스니님은.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완전 좋은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이런 정도 말하는 분이시라면 그랬는데 근데 또 이제 시아버지를 보면 참 좋은 분이래요. 시어머니가 평생 뭐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이 뭐 안 돼 있거나 집안이 지저분하다거나 뭐 음식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하셨대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리고 뭐 집안이 지저분하거나 뭐 빨래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그냥 시아버지가 자기가 하고 말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 안 해놓냐 막 이러면서 깐깐한 그 아버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매일 전화 안 하냐고 막 닥달을 하셨는데 할 말도 없고 내가 이제 이 스니님은 친정어머니랑도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도 없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왔너기만 하면 지랄지랄 이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전화하고 싶겠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전화 안 한다고 뭐라고 해서 이 스니님이 시아버지한테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막 그랬는데 시아버지는 온통 자상하게 대해주시고 뭐 스니님이 뭐 약간 뭐 부정적인 얘기 나 아버님 회사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중립적인 얘기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아버지가 오 인생 사실 줄 아시는 분이야. 그쵸? 누가 나한테 징징거리는 얘기했어. 어 나 그랬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뭐 나 회사에서 그랬다? 그래? 너한테 왜? 그런 새끼가 나 있어? 이씨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또 하다가 보면 근데 그런 거는 네가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니니? 네가 그 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을 좀 예의없게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어 그런가? 이러지 근데 나 아빠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시켰다? 그래? 다 얘기해봐 내가 좀 따져보자 야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러면서 내가 판결을 내려주려고 그래 막 어? 판사야? 그러면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사람 심리가 나는 그런 거 부모한테 아니면 삼촌한테 누나한테 형한테 그냥 징징거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 징징거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일단 다독다독 해준 다음에 분석을 들어가면 얘가 잘 알아들어 나한테 막 의견을 그때서부터 물어봐 근데 다짜고짜 내 의견부터 말해봐 그러면은 걔도 방어막을 쳐 먼저 마음에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아버지는 다 스님 편만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너한테 그 그 새끼가 왜 그래 이씨 뭐 이렇게 니가 뭘 야 니가 그럴 사람이야 막 이렇게 편을 들어주잖아 나한테 그러면 내가 괜히 부끄럽잖아 그래갖고 아니 근데 저도 그 사람한테 그런 실수를 한 거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나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나 누구랑 어떤 문제 있었어요 니가 어떻게 했길래 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접근해서 들어오잖아 나 내 방어막 만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 그리고 내 말 들어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아버지는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한테 자꾸 전화하게 되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전화 강요를 해요 안부전화 강요를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한 날은 시아버지랑 통화했으니까 나 안부전화 한 거야 시부모님한테 둘 중 하나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위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통화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 라는 걸 강요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다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 명분을 댄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둘 다 양쪽 다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딨냐 못해 내가 며느리였으면 그랬을 거야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쓴이 님은 한 달에 대충 횟수를 치자면 한 열 번 정도는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대요 뭐 나머지 날에는 시아버지랑 통화하기도 하고 뭐 넘어간 날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시어머니가 늘 그게 불만이었대 근데 통화를 하면 시어머니가 통화를 해서 시어머니한테 뭐 어머니 뭐 오늘 뭐 식사하셨어요? 뭐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안부를 묻는다거나 뭐 뭔 얘기를 하면 용건을 얘기하거나 하면 시어머니는 또 대답도 안 한대요 기분 나쁜 사람이야 늘 뭐야? 미친 거야? 안부전화 하라매 안부전화 했는데 왜 기분 나쁜 티를 내? 반가워해줘야지 또 안부전화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내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인가봐요 이 시어머니란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살살 계속 살살 거려주길 바래 아 참 위험한 사람이죠 너는 나한테 살살 거려야 돼 왜냐? 난 특별한 존재니까 시어머니 이상이야 그거는 시어머니도 아니야 너는 나한테 살살 거려야 돼 나는 너한테 땡땡거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살살 거려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얘기해줬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왜 인간 세상에서 살아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 산신령으로 살아 아 이 사이다 이 멘트 잘 기억해두셨다가 비슷한 상대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그 사람 멘붕 온다 표정 장난 아니야 아 이 사이다 그래놓고 이제 딱 댓글을 여기에다 달아주란 말이에요 일신사님이 말하라는 그 멘트 오늘 치고 왔어요 반응 대박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요거까지 그 요런 점까지 또 갖추고 있으면 대박이죠 얼버무리듯이 말하는 거 웅얼거리는 거 못 알아듣게 말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게 사람 열받게 만들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잘 안 들려 아니 아 됐어 이씨 확 이렇게 되죠 뭐 그런 캐릭터야 시어머니가 저도 이런 사람을 몇 번 봤는데 진짜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도대체 매일 전화해서 뭔 얘기를 하냐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야 스니님이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안부전화 강요뿐만이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스니님 부부가 그리고 시댁이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대요 차 타고 먼 거리야 그거 한 시간 운전하고 가봐 뭐 막혀서 한 시간인지 뻥뻥 뚫려서 한 시간인지 그것도 좀 차이가 크겠지만 우리 그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막히고 뻥뻥 뚫리는 길 두 시간 갈래 막혀서 한 시간 갈래 그럼 저는 뻥 뚫리는 두 시간 갈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뭐 막혀서 그런 건지 안 막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한 시간 거리면 주말마다 가기에는 그렇게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말을 해도 웅얼거리고 딴전 피우고 성질난 것처럼 늘 뚱에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면 안 가고 싶지 더더욱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해 안부 전화는 왜 안하니 매일마다 전화하라고 했지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래 말 같지가 많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네 그렇게는 못했겠죠 스니님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웃긴 게 너네 친정에는 얼마만에 한 번씩 가니 언제 갔다 왔니 막 이걸 자꾸 캐물었다는 얘기야 왜 친정 가면 그거 갖고 빌미 삼아서 친정에 더 자주 가고 시댁은 자주 안 오니 막 이걸 이러려고 근데 이제 스니님이 워낙 친정에도 뭐 그렇게 자주 가던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랑 전화통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는 뭐 시어머니가 건덕지로 건덕지 잡아갖고 막 이렇게 막 뭐 갈구고 그럴 거리는 주지는 그럴 여지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근데 시어머니가 또 웃긴 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댁에 제사가 없대요 근데 시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시래 또 그래서 불만이 많았을 거래요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란 분이 남편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래요 그쵸?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차례, 제사 이런 거 음식도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큰어머니랑 할머니가 차례, 제사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제삿날 차례, 명절 때 차례 지낼 때 그런 때 그냥 빠져버리고 음식도 안 한다 아니 남들이 지낸다고 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남들이 지낸다고 하면은 그 음식은 같이 할 수도 있죠 기독교 집안도 제가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번 댓글 달아줘 보세요 그게 맞나? 제 생각이 맞나?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차례, 제사는 안 지내지만 차례 음식, 제사 음식은 뭐 하기는 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했대요 음식도 그러면 큰어머니가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님이랑 같이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음식하는 시간에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남의 종교를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심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도 남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댁을 이유 없이 그렇게 멀리하던 시어머니가 본인의 시댁을 그러던 시어머니가 또 본인의 시댁 식구들은 엄청 똑같대요 자기가 시집살이 많이 했다 그리고 내 시누이들이 나를 너무 못되게 굴었다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참고 살았고 자식들을 잘 키웠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너네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다했다 누가 들으면 현모양처에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한 상태라서 설사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라고 해도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자꾸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안 믿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막상 보니까 아니야 시고모님들 보니까 나쁜 사람들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런 분이 시어머니를 괴롭혔다고 시어머니 같이 못된 사람을 평범한 저 시고모님들이 시누이 짓을 했을 거라고 모르죠 어렸을 땐 어땠는지 모르지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하지만 그런 거는 상상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정 상하게 만든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감정 상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나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감정 상하게 만든 사람은 그쵸? 근데 시어머니는 어쨌든 내가 아들 둘은 참 착하게 잘 키웠어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 근데 그거는 스니님도 인정을 한대요 뭘 인정하냐면 시어머니가 자식 둘을 잘 키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시동생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한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시아버지의 그 좋은 성향을 보고 성품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라 그래서 착한 남자들인 거지 남편 형제들이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잘 키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스니님이 본 게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동서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시어머니랑 뭐 동서한테 이 스니님이 시어머니 뒷담화를 깔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동서는 딱 거기서 멈추더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랑 친하니까 나 너랑 누구 뒷담화 좀 까고 싶어서 누구 막 뒷담화 깠는데 그 사람이 딱 이러고 말어 뭐 그만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안 들어줘 내 말을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멈추려고 그래 그럼 서운한 마음 든다 진짜 기분 상해 나랑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오해는 풀렸다는 거죠 동서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쁘게 말하는 거는 싫어하는 그럼 인격이 더 높은 건가요 그게 그 정도로 인격자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서가 로또 2등 당첨됐대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어머니가 반을 나누자는 얘기죠 반을 나누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반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쁜 며느리년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친 거죠 왜 며느리가 맞은 로또를 왜 반을 나누어야 돼 그럼 며느리가 어디 가다가 뭐 돈 주신 거야 로또 그렇지 뭐 꽁돈 생긴 거니까 꽁돈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로또 긁었는데 맞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어머니랑 반을 나누어야 돼 왜 친정엄마랑 반을 나누면 안 돼 남편이랑도 반 안 나누고 싶을 텐데 그렇죠 네 동서가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이 사람도 동서도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 얼마 전에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갔고요 이 소고기 한 번 사고 나면 그 성과급이 끝날 것 같아서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소고기 한 번 살게요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선의의 거짓말을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그냥 좋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냥 소고기나 한 번 쏘면 될 걸 그걸 또 사실대로 얘기하셨나 봐 이제 동서한테 이 스니님은 야 동서야 자네가 너무 착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줬나 봐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물론 속으로는 이 스니님도 아이씨 쟤는 맞았는데 나도 왜 안 맞지 그런 게 없지 막 그러면서 속상했을 수도 있어 그건 질투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인격적 소양은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니님이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반 나누지 않았다고 반 나눠달라고 했는데 안 나눴다고 배은망덕한 년이 배은망덕이라는 게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베푼 거를 망각한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은혜를 뭘 베풀었어 지가? 뭐 결혼할 때 둘째 아들한테 신혼집 하라고 뭐 성담동에 있는 한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해줬나? 아 뭐 하여튼 그랬대요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을 했대네 아무리 착한 동서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이런 연자 들어가는 배은망덕한 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한테 가고 싶겠어? 내 엄마가 그런 욕해도 진짜 그 엄마랑 막 난리치고 싸울 수도 있어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니까 그래서 발길이 뜸해졌다는 거죠 한동안 뭐 이제 이제 이 신은 스니님이 한동안 연을 끊고 지냈던 거는 이제 뭐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대요 이제 이 시어머니가 입방전까지 떠는 거야 너네들은 그러니까 며느리들 모아놓고 너네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어 복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이 스니님이 이제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폭발을 했나봐요 이건 사소한 게 아닌 것 같아 스니님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복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잘하셨네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는 거예요 그랬고 거기서 스니님도 확 열이 받아갖고 대들고 싶었는데 대들었다가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뭐야 2년 전혀 이런 욕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서웠다는 거야 내 자신이 그랬다가는 내가 죄를 오히려 뒤집어 쓰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입 다물어버리고 저 그냥 갈게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스니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막 악담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영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영끊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계절 한 두 번만 바뀌어도 이렇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도 계절 한 번 두 번만 바뀌어도 워워가 되잖아요 좀 좀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스니님이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시댁이랑 다시 왕래를 해볼까 이 스니님도 왕래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어머니 간 보러 갔을 거예요 가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이걸 보러 간 걸 거야 전화도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 보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간다 그래 그리고 한 번 가자 이제 이른 정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시댁을 찾아간 거야 아 대명의 시어머니와 오랜만에 대면 딱 했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이제 철두나 보다 그랬대요 그 말 듣고 그냥 표정관리도 안 되고 스니님이 또 옛날에 당했던 것들이 다시 또 확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가 진짜 마음에 없더라도 며느리한테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그래 네가 내가 한 말에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다 그래 그래 그런 거는 이제 뭐 굳이 미안하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는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하면 더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만 했어도 스니님이 여름 봤지 계속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확 돌아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네가 철드나 보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말한 거를 거슬리게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그따위 개소리를 막 하고 지만 대접받아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한테 맞춰주지 않았다는 게 그러면은 철이 없어서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야 시어머니 말은 안 하죠 그래서 이스니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괜히 찾아왔나 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저 여기 괜히 왔나 봐요 어머니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할 게 없어요 저 갈게요 다시는 이제 찾아올 일 없을 거고요 어머니한테 연락드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가요 이러고 나왔대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혹시나 하고 찾아갔는데 역시나였던 거죠 근데 그럴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야 이 스니님이 그걸 또 자책을 해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아니 스니님이 괜찮은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과대평가했다는 내 자신이 밉다 아 이거 그러지 마요 스니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냥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지만 영 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스니님이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성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정신병자들은 정신과에 상담 안 오고 그 정신병자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죽겠다고 정신과에 상담 온 데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니님이 정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스니님이 시아버지는 좀 또 마음에 걸려 그래서 시아버지랑은 밖에서 따로 만나고 애들도 보여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또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아직도 그 부모 자식 간의 도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에 대한 도리 그럴 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스니님은 참 상식적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잘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온천지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 그러면서 그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린다 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적이 몇 번이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은 적이 몇 번일 텐데 인생을 살면서 한 60년 살았다고 치자 몇 번이 있었겠어 얼마나 많았겠어 진짜 막말로 다굴당한 적도 있을 거야 막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갖고 넌 있냐나 넌 뭐 넌 뭐 아느냐 이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도 참 대단하게도 자기가 늘 듣는 소리가 너는 나쁜 년이야 라는 소리를 자꾸 들었는데도 자기 암시를 기가 막히게 건 거죠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자식들을 기가 막히게 키웠고 내 시댁 식구들한테 맨날 당하고 산 마음 여린 그런 며느리고 그리고 우리 남편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한 여자야 그랬나 봐요 그걸 어떻게 자기 암시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나 몰라 정신건강엔 좋을까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건 신이 아신 진짜로 근데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진짜로 신이 되고 싶은가 봐요 신의 신분으로 인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봐요 인간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아휴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도 참 대단한 인격자 같이 보이고요 이 남편 형제들 남편과 시동생 둘 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문제는 시어머니만 문제인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몇 명이야 몇 대 몇이야 봐봐 시아버지 남편 형제 둘 3대 시어머니 1 인데 이 세 명이 이 하나를 못 이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이 둘이나 있는 거 아니야 스니님이랑 스니님 동서랑 이 세 명이 순하기만 하지 말고 이 시어머니 하나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리지 막 못하게 그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으면 나가버렸지 이혼하네 어쩌네 그리고 그랬으면 그랬지 자기의 그거를 이 기세를 이렇게 사그라뜨리고 그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저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짜 졸라 열받아 진짜 나도 읽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주인공한테 빙이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영화 같은 거 봐봐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여기 계신 여자분들 이 내용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자분들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오빠나 남동생들 그런 그 영화 있잖아요 액션 영화 같은 거 성룡이나 뭐 이소룡 영화나 성룡 영화 같은 거 보면 지들끼리 막 성룡 이소룡 빙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싸운다 지들끼리 막 입으로 막 이런 소리 내고 그게 뭘 보다 보면 주인공한테 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연을 읽다가 보면 막 나레이션을 쳐야 되는데 막 하다가 보면 저도 내가 남자고 그분은 여자인데도 막 그게 빙의가 되는 거야 막 그랬고 나도 막 흥분을 했다가 막 좀 가라앉히고 다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공감 참 결론은 제가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네요 네 여러분들은 공감능력이 뛰어난 유튜버 일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